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로야니 광야에 이르러 제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 온 유래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참 자윤입니다 아멘 이걸 말씀가지고 복음의 정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성천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의 놀라운 현장 변화의 역사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복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미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다 말씀드렸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복음을 플랫폼으로 해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사전전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이완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서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서졌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마가가 쓴 책이에요 마가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이 마가라는 인물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배경이 뭐예요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마가 집에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그야말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성교 유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인물이었건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성교 사역하는데 갈라세게 됩니다 이 마가 때문에 2차 성교 유행을 해야 되겠는데 바나바가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뭐 데려가냐 도망간 놈인데 그러면서 안된다 된다 안된다 서로 이렇게 갈등하다가 갈라세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은 다시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지요 디모데 호주 사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마가도 데려오너라 마가를 데려오나 그러면서 마가가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그렇게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가가 그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말이죠 변화가 되어서 바울에게 유익을 줄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바울 성교 이후에도 바울이 성교하고 나서 순교하잖아요 그 위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가하는데 로마와서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는데 통역을 그렇게 맡아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제자로 변화되어졌고 성장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초대 교회 두 영적 거목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통역했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자료와 영적 해석을 전수받았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듣게 되었고 바울로부터는 예수님의 각종 모든 성령의 사역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거리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을 실감나게 바울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적 배경을 가지고 망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그렇게 받게 되니까 자신이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것 그동안에 그렇게 은혜받았던 모든 처음했던 것들을 예수 거이소의 복음 이것을 이들에게 전달해서 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저자 마가가 보여주었던 뭐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실패했지만은 도망갔었지만은 배신했지만은 다시 한때 실수했지만은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복음까지의 모습이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정교식 가지고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복음까지의 모습 영국의 유명한 수상 웨이스턴 철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미 있는 말 했지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그래 용기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예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전 성도들은 우리 상황 환경 자신의 모습을 다 초월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금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금의 시작 예수 거시도입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시도의 보금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보금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문을 엽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자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선언한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 보금의 시작에 대한 선언이에요 창조의 시작 봄의 시작 이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재창조의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선언 대단한 거예요 장세기 3장 사건들에 의하여 모든 창조함 끝에 비틀려져버린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보금이다 유일한 길은 보금이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밝혀있는 보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시도의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기회는 예수 거시도의 아니다 아주 간단 명령하면서도 보금의 정의를 탁 한 줄로 내리고 있죠 마가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베드로가 고백한 마테모 심장심존에 이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는 글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보금을 헬라우로 말하면 유한겔리온이라 합니다 유한겔리온이라 이 말은 당시 로마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보금이라 유한겔리온 그리고 이 왕궁에서 황실의 경사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보금이라 유한겔리온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굿뉴스 빅뉴스 최고의 보금 유한겔리온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참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같이 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우리가 보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보금하면 부신자들에게만 부신자들이 드러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금이 부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기존 신자들 구원받는 기존 신자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보금이다 다시 말하면 보금 안에 더 깊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 보금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마가는요 이 보금의 메시지를 로마에 사는 부신자들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가범을 쓴 목적은요 부신자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을 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정말 보금 때문에 모두 환란과 빚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할 불을 넣어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마가는 보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가가서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란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 그러면 낳다 출생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 때 동등하다 이렇게 똑같은 수준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들 똑같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여기서 삼일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림과 우리 차이가 뭐냐 모슬림과 똑같이 구약 똑같이 하나님 믿고 알라 알라 모슬림 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저 발리만 가도 없어요 그냥 알라요 알라 성경이 그냥 알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하나 딱 차이입니다 삼일치 이거 차입니다 이거 모두 이단들과 차이가 삼일치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 차이 삼일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빌리포 2장 6제를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 신화 그래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선지자 세상 왕의 권세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왕권 왕의 권세 이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만왕의 왕으로서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나가면 영적 지각분도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나가야지 그리스도가 내게 해주신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나가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없이 무슨 전도로 갑니까? 무슨 성교로 갑니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왕권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를 스스로 보고 그냥 불신자에 조롱당하지요 내게의 왕권이 있어요 사단이 자꾸 없다고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있는 순간에 선지자 왕 통틀어 그리스도 그 가진 자가 그리스도 인!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지각분도 일으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맡은 기관에 붕이 일어나고 아멘 내게에서 왕권으로 영적 지각분도 일으키고 붕이 일어나고 점점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 전도를 합니까? 내가 무슨 유식해서 성교를 합니까? 해외 가서 그리스도 왕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왕권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해주신 왕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선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많은 이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일아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을 수가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기독교 진리가 물거져버렸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고치도 못하고 취의도 못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뭐요? 사라져버렸다 교회가 그의 본질을 다 놓쳐버렸다 이제는 무기력한 것이 정상상태다 오늘날 기독교들이 무기력해요 불신자가 볼 때도 믿는 나나 안 믿는 나나 차이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을 밝히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현장 영적 사령관이다 중기자로 세워줬는데도 전혀 감각 없어요 물에 물 탄대 술에 술 탄대지 맛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토지원 목사님 하는 거예요 교회 꼬라지가 그래되버렸다 무기력한 게 정상이다 능력이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기도 좀 열정하고 전도 열정하고 허진 열정을 하고 그냥 교회 품을 위해서 이 심석이라면 그 비정상이야 왜 그래 왜 별나게 교회 온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까불어 왜 떠들어 왜 그렇게 설쳐 뭐 좀 허진하라 그러면 너 돈 얼마나 많아 왜 그렇게 생색내 기다 죽여버려요 일반 교회들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단합방하는 교회가 그렇다니까 알겠어요 내가 다 듣고 있다니까요 헌신도 마음대로 못해요 무기력한 게 정상이라 안 되는 그대로 있는 게 정상이야 다시 말하면 뭐요 교회가 망해야 돼요 교회 문 닫는 게 소원이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되는 꼴을 보기 싫어 뭐 행사한다 듣기 싫어 뭐 새로운 걸 한다 에이씨 입에 욕 나와 뭐 한다 부정적이야 입에서 팍팍도 내놔 그렇게 떼어버렸어요 교회 아무 힘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딴 힘 없어요 유일성의 절대 보금을 가진 자들이 유일한 보금인데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WCC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기독교만 군인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그리스도를 희석시켜 그래서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부담스러운 소리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화를 낼 소리 3인 1조 3운동 아시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3인 1조 사단이 화를 내는 소리 2, 3조 5천 종종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 상태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기독다 못반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갈시하냐 나를 위해 축복 안 하냐 말하지 말고 점검해 보시라고 어제는 영동포구 대림동에 예원중합권 직위회가 설립됐습니다 다민족위원회와 중합권 사회역자들이 귀한 의식으로 가진 분 한 분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귀한 의식으로 대림동의 중합권 보거마를 위한 절대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대림동은요 어느 초등학교는 어제 내가 설교했습니다만 100%가 다 중국이었어요 100%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중국생들 싹 다 전교생이 한 학년이 다 중국이었어요 거기에 대림동이 한 5만 사는데 그 중에 90%가 중국 사람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귀신 섬기다 왔어요 공산주의 하다 왔어요 용이 진짜 있는 줄 알고 용 문화에요 용이 귀신인데 막인데 그 용이 뭔지도 몰라요 저 뿔 조상 때부터 그 현장에 빛을 발휘하여 보험에 등대를 세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허가문화 현장인 일본에 해외 캠프를 갑니다 예언교에 따라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윙 캠프 중직자 임직식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보세요 그 보면 순서지 보세요 한국 사람 한두 바깥 전부 일본 사람들 오늘 해외 전도 캠프가 시작되고 기독교 장래 문화 장래 문화 설립에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은 무조건 예배는 결혼식은 교회였어요 장례식은 절했습니다 절 아니고는 장례식 할 데 없어요 낙골당이 다 절 아니면 그야말로 불교니까 그거를 성교사님이 계속 보고 있다가 답답하다면 성도가 죽으면 성도가 죽은데 불교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기독교식으로 장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낙골당이 불교 전증이니까 이걸 산 거예요 한 부분을 임직자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장래 문화원을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할 겁니다 이제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이 성령적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60여명 캠프팀이 가는데 예수 글도가 내게 해주신 영적 권세 확실히 사용해서 글도가 절대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깊정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원공동체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237 성교 공동체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동자로 최초의 정인 세례요원입니다 2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의 거래에 보라 내가 내 사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원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요셀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의 첫 번째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원에 대해서 언급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자하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메시야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야 하는 사명이 세례요원에게 주어졌습니다 세례요원을 그렇게 세운 것은 그거 알려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라고 중요한 것은 이런 세례요원의 삶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말라기스와 이사야스의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 잘 들으세요 예언된 거예요 구약은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옛날 이야기 요새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성취가 됐다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이 예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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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바로 세례요원이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을 보면요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을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종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한 건 꼭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안 잡을 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말씀 잡고 성취되는 맛을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잘 모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모르니까 체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 은약 잡으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성령은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뻥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성취를 못 느껴요 왜요 말씀을 자꾸 기도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기 때문에 되는지 아닌지 몰라 그게 다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 종교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교회를 선여서 심사니라도 왜요 처음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 못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무슨 성교가 그게 뭐 부딪히겠어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강 아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말씀 붙잡는 삶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은약 성취에 응답이 온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한표가 담겨있는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 받는 최고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잡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영화나 한 편 보고 나면 그 스토리 다 이야기하는데 드라마 한 편 한번 보고 나면 여자들 보면 눈물 찢어 흘리면서 드라마 보고 나면 그걸 그대로 또 전하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또 막 기다려가지고 또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설교는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걸 뭐라 해요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밭이 내 밭이 있어요 사람 마음 밭이 그러니까 다 쪼아먹어 다 쪼아먹어 새가 쪼아먹어 가시밭 가시되면 못 자랑아 길가밭 탕탕 태어나가 하나도 없지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은 강단 말씀을 내 품속에 내 영혼 속에 다 간직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그가 장차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걸림돌 다 제거하는 이 일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평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었어요 세례요한 당시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말라기가 마지막 기간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말씀이 안 들리네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기간은요 400년 걸렸어요 400년 동안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를 세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영적 무감각 상태 400년 동안 몇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말로 우상숭배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요한이 400년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깨우치는 역할이 쉬우겠어요 7절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토의 최초의 정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물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란 말은 세례받으려고 많이 요한에 왔어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세례를 줘요 세례 세례 예수님께까지 세례 주었어요 세례요한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물세례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뒤어오실 그분은 그 예수 것들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회개의 이 죄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회개합니다 죄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거이스토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과정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거이스토를 영접하는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한 회개 불신자들에게 제가 전도를 옛날에 가서 지방 같은 거 하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졌어요 내가 두둑질했어요 내가 남을 훔쳤어요 나는 내 양심으로 살았어요 나를 죄인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속으로 이 미쳤놈아 성령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캔데 내가 죄가 없어 눈에 보이는 도둑질 안 했다 내가 사기 안 쳤다 넘어가 훔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원죄가 근원적인 죄인이야 어머니 태어났을 때 어머니 적극히 깍 물은 것도 죄라니까 어머 적극히 안 물을 사람 있어요 적극히 나오면 신경이 나고 깍 물잖아 배에서 어머니 배 안에 있습니다 발로 찬 것도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인 안사는 없는데 이 죄 이 죄 고백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죄라는 말을 강단해서 자꾸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강남 같은 데는 전도사님들이 신방도 못 갑니다 교육자들이 그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개방하지 않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곽순이 목사님 중국관 하나 빌려가지고 중국집 하나 빌려가지고 방 하나 빌려가지고 신방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개인집이 못 가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거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 드러나 버리니까 들어가 보면 그 집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니까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 거부예요 죄를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버려요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직면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죄를 왜 지적하느냐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회개를 안 하면 나 죄인입니다 안 하면 그걸 못 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산받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제일 전도 잘 되는 데가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어제 하니까 조금 전까지도 자유롭게 살다가 잡혀 들어와 갇혀 있으니까 뭐 딱 보면 그때는 그래 써놨어요 이름 나이 제목 쫙 있거든요 그런데 그 70%가 덜락날락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을 죄인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유치장이 제가 부산에서 다수의 유치장을 다 했거든요 부산진 남부 동부 해운대 쫙 그냥 매주 처음에 남부 시작했는데 나중에 동네에 전부 해운대 다 돌아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한 분은 해운대 경찰서 가서 유치장 전도하는데 100% 다 영접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재산 받습니다 아멘 영접카드 나눠줬더니 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다 쓰고 100% 영접하더라고요 거의 80% 70% 하는데 100% 하는 거 보고 내가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감동되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지의식이 빠져있어요 정지의식이 빠져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잘 믿을수록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어머니는요 사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죄질 시간도 없고 죄질 뿐도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도 하나도 안 빠져요 가정집에 매일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던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나 이런다니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나 정지의식이 빠져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성은요 완벽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테테리스 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단 1조의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있는 자에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근본 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는 안 믿는 죄 그게 제일 큰 죄요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생각도 죄인데 생각도 눈빛도 난 미워하면 눈 홀키는 것도 죄라 그러세요 눈도 홀키지 마세요 눈 홀키는 아이고 저 인간 그게 죄인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미워 살이나 했는데라 아시겠어요 여자를 보고 막 섹시한 여자를 보고 쳐다보면 이미 간험했는데라 내 친구가요 아르바이트 엘리베트 탄덴 여자가 이래가지고 다 보이도록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래 딱 감팠대 그러니까 아주 이쁘더래 그래 한 번 더 봤대 세 번 보고 회개를 밤새그로 상방에 문제 있어요 세상에 눈만 눈만 잘 못 뚫려도 죄를 짓는데 죄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 정인된 삶을 살아요 이 잡음죄는요 우리가 만일 우리 자리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서 우리 자리를 사하시면 모든 불을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보험을 증거해야지 맨날 지효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제가 말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맨날 자식이 말이요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창을 깬거에요 용서하십시오 알았더라 다 같이는 그러지 마라 예 알아봐 그 다음 아버지 용서 제가 유리창을 깬거 이걸 계속하면 아버지 신경질 나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릴 때 누릴 때 보험의 증인대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추원의 놀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보험 이렇게 새롭게 되는데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아멘 그게 전도자의 모습 그게 보험이 그 불신자 볼 때 뻔뻔스럽지 아이고 저거 내가 같이 오만짜만짜만 예수 믿고 장로 됐다 아이고 창패 저는 창패도 당당해야 돼 아멘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도라 여기에 모든 친구들 보험안에 감추어진 보험에 놀라운 이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절대 망대 세우시길 주혜모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화 용어인데 경영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최고 경영자들이 리더십 바이러스에 많이 그렇게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리더십 바이러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 이걸 말합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는요 조직을 살리라고 준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비전을 개인적인 야망으로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리더십 바이러스에 다 리더십 바이러스에 걸렸어 뭐 대면 뭐가 전부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지 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지 친한 사람 지 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 영직이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 내가 왜 장로 됐냐 내가 왜 구사됐냐 내가 왜 중자 됐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미션을 충실히 감당을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뭐 그분 오시면 이 신발 끈 풀 자격도 없다 그거 한번 말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인기 짱이야 천백승이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갖고 세례 받겠다고 미어 터지던 오는데 그러면 전부 다 제자들도 와악 이러보는데 나는 그분을 신발 끈 또 풀 보통 사람 같으면 교만해지죠 나도 하면서 이 정도야 나도 그럴텐데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드러냈는데 오랜 집중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드러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세예요 연결모드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초대 복음만을 24 25 영원한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와 전도의 작품 만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올인하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 모든 성도들 정말 이제 이 마가범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마가범의 이 마가처럼 이 세례환처럼 복음의 이 정말 생각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사사 그래서 복음이 시작인 예수의 고리도를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현장 어디에 가든지 삶 자체가 목표가 중심이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스케줄이 되기하여 주시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석 Hilary 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